곧 시작될 2024년 청룡회 9월은 특별한 달입니다. 금전운과 재물복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. 이때 여러분들께서 집안에 무료구역이 있죠. 북쪽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금전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. 북쪽은 오행에서 물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. 물은 흐름과 재물운을 상징을 합니다. 또 인간관계까지도 이 속에는 또 들어있습니다. 재정적인 풍요를 불러오는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북쪽 구역을 가능한 우리는 최대한 풍수적으로 활성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때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은 더욱 힘을 받습니다. 이때 여러분들께서 흰 종이를 하나 준비하셔서요. 흰 종이로 종이배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. 이렇게 접어진 종이배를 북쪽에 두시는 겁니다. 그래서 무료구역 북쪽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종이배는 풍수에서 새로운 출발도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흰색 종이배를 그 무료구역에 이렇게 두심으로써 또 재물운이 그 순조롭게 또 흘러들어오는 것을 또 상징을 하게 됩니다. 새로운 그 재정적인 그 기회를 의미합니다. 종이배는 또 무료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죠. 금전운이 그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암수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또 흰색 종이배는 그 금전운의 그 흐름을 또 방해하는 모든 그 부정적인 그 외부의 그 요소를 또 미리 그 막아주는 그런 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. 종이배라고 하는 또 우리가 그 금전운을 시각화한 그 형상 때문에 또 이런 방법이 또 재정적인 그 기운을 크게 그 끌어당깁니다. 9월은 그 가을의 시작입니다. 풍수적으로 그 수학과 그 결실을 발동을 거는 달입니다. 이때 그 흰색 그 종이배를 그 북쪽에 둠으로써 가을에 그 여러분들의 그 수학운을 크게 그 최고조로 또 끌어올리게 됩니다. 종이배의 그 암수는 또 물의 기운과 그 밀접하지만은 종이배의 그 특성이 있죠. 바로 그 오행 그 목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재질이죠. 이렇게 되면 그 오행 수생목의 오행 그 상생관계까지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이런 그 상생관계의 그 풍수환경은 여러분들에게 또 강력한 그 재정적인 복지를 또 가져다 줄 그런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. 종이 한 장 접은 것밖에 없는데 들어오는 그 재정운이 폭발을 하는 돈복이 그 강력하게 그 발복을 하는 그런 그 멋진 또 그 풍수 방법이 또 되어 줄 것입니다.